아니 저 지금 신나는 걸로 신나는 거요? 댄스 댄스 댄스로 가면 더 괜찮을 거예요 오케이! 완전 신나는 거 플레이! 아 이거! 이거! 나 이거 알아! 나도 이거 알아요! 아 이거! 가만히 있어봐요! 아 씨! 아 짜증나는 거 같아 이거! 아 이거 뭐야? 아 헷갈려! 아! 사이는 거 엠씨도 맥스? 3, 2, 1 실패! 홍기! 홍기! 사랑의 시? 전화입니다! 이야! 홍기 씨! 자 여러분 버스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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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 앞쪽에서 앞쪽에 앉아서 들어도 돼요 아 혼나하게 이런 게 뭐 앉아서 여기 앉아서 앞쪽 가까이서 보세요 가까이에서 한참을 알고 있죠 희덕이 일이다 희덕이 일이다 희덕이 일이에요? 사랑한단 뜻에요 오닥불이 뜨겁네요 이 사랑을 깨달은 순간이 제 인생에 제일 힘든 날이었죠 잘해 잘해 피할 수 없어 부딪힌 거라고 비킬 수도 없어 가다들인 거라고 하지만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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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이 당할 사람 세상은 제 맘 미친 장난으로 불꺼겠죠 잘하네 대전연 씨 대전연 씨 대전연 씨 가능해요? 아니 아니 저거 안 되죠 저거 안 되죠 후렴 부분만 해 후렴 부분만 후렴 부분만 저는 좋아요 여기가 실력자네 여기가 실력자야 여기는 완전 실력자야 헤엄파 헤엄파 외부가 실력자야 헤엄파 어떤 사람 꼭 있다가 이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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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갑니다 수위할 대조 무조건 실력파요 무조건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어떻게 가죠 너무 늦은 티 한 번 보자 아니 왜 이상하지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озscheid 수위를 캬 수위를 다 des 수위 jed in 수위를 Podcast Matthew Absolutely sec 편 하기 mam Donc 손 수위를 하게 Mmmm